실제로 은우씨도 얘기한 대로 로맨스 연기를 하다 보면 연기지만 실제로 설레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? 네, 있는 것 같아요. 있을 것 같아요, 진짜. 없어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어쨌든 제가 아니라 그 캐릭터여야 되는 거니까. 실제로 임수영 씨하고 서은수 씨하고 상대역을 했죠. 네네. 조금이라도 더 설렜던 분이 있었다면? 더 설렜던 사람이요? 연기하면서 그런 감정은 충분히 자연스럽게. 더 설렙다기보다는 어떤 씬을 찍느냐가 좀 다를 것 같아요. 수영 누나랑은 키스 씬을 찍었었고 은수 씨는? 은수 누나랑은 키스 씬은 없었어요. 그러면? 그렇다면? 아니, 꼭 그렇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는데. 자, 키스 씬은 임수영, 서은수 씬이랑 안 찍었다. 아니. 하나, 둘, 셋. 셋. 두엣은 어때, 두엣은? 장난치지 마요. 아니. 하나, 둘, 셋. 이문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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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문수 씨. 축하 좋다. 축하드립니다, 이문수 씨. 천국이 이문수 씨. 이문수 씨의 스탑. 아니, 아니. 어쨌든 임수영 선수 탈락. 그럴 필요가 있었다. 네, 조ivi은 무엇인가. 두엣은 gre 찾아 드릴 수 없이 유 بينgsigung 오늘은 정국이 열리기 때문인지 얌어 사람들이 소외 이ik Rs은 Jewelul이짱으로 열여진 거찰력도 하루 이겐our. investments가 나